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둘러봤을 때 그냥 일반 사무실인데 어디서 유전 검사를 한다는 거죠? 아, 네. 저희는 아주 간단한 키트로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기술자가 보여준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상자. 갑자기 양보를 문지르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침동이라도 있는 걸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침 모으고 있어요. 네, 침을 모은다고요? 키트에 포함된 작은 용기에 자신의 타액을 채운 후 동봉된 용액을 섞어주기만 하면 분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는데 침만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요. 이렇게 침을 모은 거를 키트에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에서 4주 이내에 분석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개인에게서 채취된 타액은 택배를 통해 기술자들에게 보내주고 분석실에서 유전자 분석이 시작된다. 타액 검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일부분을 600마이크로리터 정도의 일부 양을 덜은 다음에 캠아직 360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에 기반이 되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은 개인 DNA 배열 패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하는 검사법이다. 이래된 검사 항목에 따라서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들을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이나 다른 검사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타액에서 추출한 DNA는 매우 극소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석이 쉽지 않단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PCR 기술. 쉽게 말하면 필요한 DNA 조각을 복제, 증폭시켜 보다 쉬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20절이 완료된 DNA 런즈 마이크로 칩을 스캔하는 과정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DNA 염기 배열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분석해 고유한 유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 중에서 탈모, 비만, 암질환에 대해서 발병률, 기타 등등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 70만 개 안에 담겨져 있고 작게는 12가지 항목부터 많게는 더 다양한 항목들까지 결과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된 결과는 의뢰인에게 리포트 형태로 제공. 유전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번 유전자 검사에서 유방암, 흑색종, 폐암이 주의와 경고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떤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한 개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단다. "? 몇 년정지가